안녕하세요. 왕초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성지원입니다. 오늘 같이 배울 동사는 바로 푸트. 네, 푸트인데요. 푸트이 어딘가 이렇게 놓거나 두다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죠. 이게 기본적인 푸트의 느낌이고요. 이걸 피부에 놓는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로션을 이렇게 발라서 피부에 살짝씩 놓는 겁니다. 이게 어떤 로션 같은 거를 바르다라는 느낌이 될 수 있고요. 보통 이런 의미로 사용될 때는 전치사 온가같이 많이 사용됩니다. 푸트 온이 되는 거죠. 이 온이 접촉의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접촉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두는 거죠. 이렇게 해서 뭔가 로션을 바르다. 혹은 뭐 이렇게 밴드 같은 거를 붙이다라는 느낌도 있고요. 광고를 내다. 예전에는 광고를 신문 같은데 이렇게 붙여서 냈었죠. 그것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혹은 자물쇠 같은 걸 잠그다고 할 때도 이렇게 접촉해서 둬서 잠궈버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자주 사용되는 표현들, 예를 들어서 put on, 로션 이런 것들을 통째로 외워주신다면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그거를 사용하면 되니까 크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자주 사용되고 많이 사용되는 표현들을 같이 한번 문장으로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요. 건조한 피부에 로션을 바르세요. 라고 하면 되는데요. 지금은 제가 잘 바르고 다니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로션 같은 거 거의 안 발랐거든요. 어우 귀찮아 해서 바르지 않았는데 지금은 건조해지니까 알아서 바르게 되더라고요. 너무 땡겨요. 그래서 제가 만약 피부 땡겨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3초 드릴 테니까 아무 단어나 괜찮으니까 아무렇게나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답을 보여드릴게요. 답은요. put lotion on your dry skin. 하나하나 보면요. put lotion이라고 먼저 얘기하고 있죠. put lotion. 로션을 두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로션을 바르세요. 정도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냥 바르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접촉해서 이렇게 발라야겠죠. 그래서 전시사 온까지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on your dry skin. 당신의 이 건조한, 이 dry 라고 하면 마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건조하다는 느낌도 있거든요. 건조한 피부에 발라주세요.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put lotion on your dry skin. 제가 만약 피부 땡겨요. 영어로 어떻게 해주시면 된다고요? put lotion on your dry skin. 사실 이게 놓거나 두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한번쯤 들어봤을 수도 있지만 뭔가를 확장해서 바르거나 붙이거나 이런 의미는 아마 좀 낯설 수도 있거든요. 괜찮습니다. 지금은 그냥 이런 표현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제가 보여드리는 것들 외워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어차피 계속해서 또 복습하고 복습하면서 점점점점 완벽하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계속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전 로션도 안 발라요. 제가 예전에 했던 말입니다. 저 피부요? 아우 로션도 안 바르는데요. 그때는 이제 아무것도 안 바르고 피부가 좋다는 왠지 그런 자부심이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피부는 안 좋아지고 열심히 바르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렸을 때 피부 관리 좀 잘할 걸 그랬습니다. 영어로 한번 이 문장 얘기해 볼게요. 3초 드리겠습니다. 답을 보여드리면요. I don't even put lotion on. 어디어디에 바른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뒤에는 굳이 채워주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I don't even. 평소에 내가 뭔가를 하지 않을 때는 I don't. 이렇게 don't를 사용해주면 되는데요. 그 다음에 even을 붙여주면 이번에는 우리가 심지어 그런 의미가 있는데 굳이 해석하기보다는 그냥 그 의미를 강조한다고 보시면 돼요. 로션 안 발라요. 가 조금 더 강조되면 저 로션 같은 거. 로션조차 바르지 않는데요. 이런 느낌이 될 수 있겠죠. 그 느낌을 충분히 살려서 I don't even. 네. 예전에 저처럼 얘기해 주시면 돼요. I don't even. I don't even. 이 느낌에다가 put lotion on. 이렇게 덩어리로 외워주셔도 괜찮아요. 이거 다음에는 이제 어디 바르는지 이제 나중에 혹시 얘기할 필요가 있으면 말해주시면 되겠죠. put lotion on. put lotion on. 전체 문장. I don't even. put lotion on. I don't even. put lotion on. 자 이제 느낌을 살려서 혹시 피부 너무 좋으신데 뭐 특별한 거 바르시나요? I don't even. put lotion on. I don't even. put lotion on. 이렇게 좀 건망지게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느낌을 살리는 거예요. 자 계속 가볼게요. 이번에는요. 그가 내문에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이 자물쇠를 채우다는 말 또 우리가 put을 사용해서 말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일단 여러분이 편하게 정말 아무렇게 만들어주세요. 3초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답은요. he put a lock on my door.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put a lock. 이거 통째로 외워주셔도 괜찮아요. put a lock 하면 put은 두다인데요. lock은 자물쇠입니다. 자물쇠를 두다 보다는 자물쇠를 채우다 정도의 느낌으로 기억해 주시면 돼요. he put a lock. he put a lock. 참고로 put의 과거형 put. 똑같으니까 이거는 그냥 똑같구나 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어디 채웠냐면 on my door. 내 문에 채웠다 라고 하고 있죠. 이렇게 put은 온가 같이 사용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놓거나 두다 붙이다 전부 다 접촉하는 느낌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he put a lock on my door. 예전에 이런 뉴스 같은 것도 매번 본 적이 있거든요.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들이 공부 열심히 하라고 문을 이렇게 잠궈놓고 이제 몇 시간 동안 가둬놓고 공부를 시키고 이런 것도 본 적이 있는데요. 다행히 저는 그렇게는 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제 팔에 반창고 좀 붙여주시겠어요? 라고 하고 있는데요. 반창고를 붙이다라는 말도 이 반창고를 여기 딱 둬서 붙이는 거죠. 전부 다 put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3초 들 테니까 한번 자유롭게 만들어 보세요. 3초 드릴게요. 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답은요. Could you put a bandage on my arm?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가장 먼저 put을 사용하는데 우리가 반창고 이거 우리가 밴드라고 하잖아요. bandage bandage 이렇게 콩글리시 표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라디오는 radio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더 헷갈리기 좋으니까 더 신경 써서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밴드밴드라고 해주시면 아무도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bandage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pull up bandage 반창고를 두다가 아니고 붙이다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요. 그 앞에 우리가 부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탁할 땐 뭐라고 하지? 라고 고민하지 말고 could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상대방에게 뭐 뭐 해주시겠어요? 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 건데요. 이 과거형인 could를 사용하면 그냥 해주세요가 아니고요. 혹시 가능하면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정도의 공손한 느낌이 되는 거죠. 그래서 could you put a bandage? 이렇게 의미단이 하나 두 개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접촉해서 내 팔에 붙이는 거니까 당연히 오늘 사용해 줘야겠죠. on my arm 내 팔을 우리가 arm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의미단이 별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뭐 뭐 해주시겠어요? 라고 부탁하고 있죠. could you 반창고를 붙이다 from bandage 내 팔에 붙이는 거니까 on my arm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우리는 모든 문에 새 자물쇠를 달아야 했습니다. 라고 하고 있죠. 뭐뭐를 해야 했어요. 뭔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감을 가진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과거형으로 바뀌었네요. 뭐뭐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 느낌을 떠올려주시면 되고요. 새 자물쇠를 달다. 아까 자물쇠를 달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거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좀 기니까 5초 드릴게요. 천천히 만들어 보세요. 자, 답을 보여드릴게요. 답은요. We had to put new locks on all the doors. 조금 길면 우리가 나눠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주어 동사를 얘기해야 되는데요. 동사 이전에 우리가 조동사 느낌. 뭐뭐를 해야만 했습니다. 조동사라는 거 이런 용어는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도와주는 느낌의 동사인데요. 반드시 해야 된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 이거를 have to라고 볼 수 있어요. have to. 그 느낌이 생각나면 바로 have to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과거형이죠. 해야만 했어요. We had to. We had to. 일단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보면 자물쇠, 새 자물쇠를 달아야 했습니다라고 하고 있죠. 동사자리입니다. put new locks. 네, 그래서 자물쇠 하나면 put a lock 이렇게 하게 되는데 새로운 여러 개의 자물쇠니까 put new locks. 새로운 자물쇠들. put new locks. 이렇게 돼요.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한 말 있습니다. we had to. 그 다음에 모든 자물쇠, 새로운 자물쇠를 많이 달다. put new locks. 이거 뭉쳐서 하면 we had to put new locks.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디에 다는지만 얘기하면 문장이 끝나겠죠. 여기서는 모든 문에라고 했습니다. 일단 접촉을 해야 되니까 오늘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모든 문은 all the locks. all the OO라는 이라면 모든 무언 무엇이 돼요. 그래서 all the locks. 모든 문에다가 라는 말이 되죠. 자, 조금 길었는데요. 다시 한번 천천히 가볼게요. 우리는 반드시 해야 했습니다. we had to. 그 다음에 새로운 자물쇠를 달다. put new locks. 어디에 다 달았죠? on all the doors. 부드럽게 쭉 이어볼게요. we had to put new locks on all the doors. 한 번 더 해볼까요? we had to put new locks on all the doors.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많이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땐 다시 한번 제가 했던 의미 단위별로 이렇게 세 덩어리로 나눠서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너무 길면 일단 지나가고 다음에 돌아왔을 때 복습으로 조금 더 연습해서 해주셔도 괜찮아요. 자, 계속 한번 가볼게요. 그들은 신문에 광고를 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내는 것도 우리가 put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참고로 신문에 내다라고 하면 전치사 in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어떤 화면 같은 스크린이 있는 존재들은요. 오늘 사용하는데 신문 같은 거는 어떤 신문이랑 그 안에 냈다고 해서 in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자, 그럼 이거 여러분이 먼저 편하게 만들어 보세요. 3초 드립니다. 답을 보여드리면 They put an advertisement in the newspaper. 이것도 좀 많이 길어 보이지만 이 단어 한번 연습해 볼게요. 앞에다가 강세 주시고요. 입을 약간 좀 쬐주시면 돼요. 애가 아니고 애 강세 주셔야 돼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 이거 단어가 좀 길기 때문에 앞에 강세를 주지 않으면 전부 다 말하는 거 advertisement advertisement 되게 힘들 수가 있거든요. 경쾌하게 리듬을 타주세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 여기다 이제 put을 넣으면 되겠죠. put an advertisement 참고로 뒤에 모음으로 a, a, e, e, o, u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어가 아니고 언을 사용해 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주어까지 같이 해볼게요. 그들은 광고를 냈습니다. they put an advertisement they put an advertisement 이 단어만 좀 깊은 문장 구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 상태에서 신문에 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는 그냥 통째로 외워주세요. 뭔가 광고를 냈다고 하는데 신문에 냈다고 하잖아요. 그냥 newspaper이 아니고 and the newspaper and the newspaper 이렇게 문장 만들 때 이렇게 덩어리로 기억해 주시면 나중에 얘기할 때 훨씬 편할 겁니다. 다시 한번 문장 보면요. 그들은 광고를 냈습니다. 신문에 라고 했죠. 다시 해볼까요. they put an advertisement in the newspaper 네. 그래서 좀 단어가 길 뿐 문장 구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비슷한 문장 하나 더 볼게요. 신문에 광고를 내는 게 어때요? 이번에는 냈습니다가 아니고 내는 게 어때? 라고 제안을 하고 있죠. 뭐 하는 게 어때? 라는 이 질문 표현을 머릿속에 같이 떠올려 주시는 거죠. 3초 드릴 테니까 여러분 먼저 만들어 보세요. 답은요. Why don't you put an advertisement in the newspaper 뭐가 달라졌죠? 뭐뭐 하는 게 어때? 라는 Why don't you 요것만 달라졌습니다. 자, 뭐뭐 하는 게 어때? 라고 제안할 때 여러분 바로 머릿속에 Why don't you 빠르게 하면 Why don't you Why don't you 요거 떠올려 주시면 돼요. Why don't you study English 요거 공부하는 게 어때? Why don't you have dinner 저녁을 먹는 게 어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의미 단위 표현들 다 붙여주셔도 좋습니다. 여기서는 광고를 내는 게 어때? 광고를 내다 뭐였죠? put an advertisement 신문에 내는 게 어때? 라고 했죠? 신문에는 뭐라고 하면 되죠? in the newspaper 비슷한 문장도 요렇게 질문하고 대답하고 또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아시는 표현이 있으면 요렇게 살짝씩 바꿔만 봐도 새로운 문장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아까 전에 우리 we had to라는 표현을 배웠잖아요. 우리는 꼭 뭐뭐를 해야 합니다. 그거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we had to put an advertisement in the newspaper. 우리는 광고를 내야 했습니다. 신문에. 요것도 괜찮은 표현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덩어리 덩어리로 연습해 주시고 붙여서 아무렇게나 마음껏 만들어 보는 거죠. 이럴 때는 틀리는 거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계속 하다 보면 조금씩 정확해지거든요. 잘하셨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신문에 광고를 내는 게 어때요? why don't you put an advertisement in the newspaper. 잘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복습도 해봐야겠죠? 사실 영어 자막 없애고 한국어 보면서 얘기하는 게 쉽지 않은데요. 그래도 요렇게 하면서 실력이 많이 늘고 복습도 많이 되니까 꼭 한 번 해보시는 거 추천해 드릴게요. 두 번씩 한 번 영어로 해보도록 할게요. 1번 건조한 피부에 로션을 바르세요. put lotion on your dry skin put lotion on your dry skin 저 로션도 안 발라요. I don't even put lotion on I don't even put lotion on 그가 내문에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He put a lock on my door He put a lock on my door 제 팔에 반창고 좀 붙여주시겠어요? Could you put a bandage on my arm? Could you put a bandage on my arm? 우리는 모든 문에 세 자물쇠를 달아있습니다. 천천히 해볼까요? We had to put new locks on all the doors 더 천천히 해볼게요. We had to put new locks on all the doors 이렇게 천천히 한 다음에 조금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속도는 올려가시면 됩니다. We had to put new locks on all the doors 시간 이렇게 빨리 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멜로디를 타는 거에 집중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그들은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하는 영어로 신문에 광고를 내는 거 어때요? 어떻게 하면 되죠? Why don't you put an advertisement in the newspaper? 한 번 더요? Why don't you put an advertisement in the newspaper? 잘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퀴즈 드릴게요. 로션을 바르는 게 어때요? 라고 제안을 해보죠. 우리 제안하는 표현 배웠고요. 로션 바르라도 배웠습니다. 만약 헷갈리신다면 강의를 다시 들어주시거나 교재를 보면서 조금 복습해 주신 다음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주세요. 이렇게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좋아요와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매일 시간 날 때마다 이 말을 꼭 소리내서 따라해주세요. Day by day In every way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나아지고 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왕초보 스피킹 코치 영어 해안은 전국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책 구입하고 같이 100일 도전 시작해보세요. 다음 session에 만나요. dalla